오늘도 영찬, 영찬 소화에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못 본 친구들도 있겠죠. 다들 이제 막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는 수능까지 가는 길에서 정확히 뭐야? 정확히 딱 절반인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만큼 또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의 감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메몰되지 마시고요. 이제 뭐냐? 하루 지났으니까 툭 털고 한번 이제 우리 시험 어땠는지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너무 이제 그런 다양한 감정들에 메몰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툭툭 털어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은 이번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계산과 케이스 분류와 개념입니다. 계산이란 건 무슨 말이냐? 12번과 15번 공통화 문제에서 사실 계산들이 꽤 복잡한 편이었어요. 물론 두 문제다. 실제로 아주 좋은 방식으로 풀면은 계산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15번은 시험 전체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저거 누가 봐도 찍맛 번호다. 누가 봐도 딱 2번 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저게 이제 찍맛 번호라서 우리 컷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조금 한 문제 정도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가 많았습니다. 특히 14번, 20번에서 케이스 분류가 보통 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은 13번과 19번 문제에서 조금 막혔거나 혹은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저 문제들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개념 문제입니다. 늘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이런 문제들을 잘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같이 정리를 잘 해서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시험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메타인지를 잘 해서 메타인지는 나를 알자는 거죠. 그리고 문학 난이도를 우리가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11번부터 14번, 20번부터 21번 이런 이제 번호대들의 문제 그리고 15번, 22번 사이의 문제들이 사실 난이도가 완전히 랜덤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이제 랜덤 게임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내가 그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강한 게 뭔지를 인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시험지의 난이도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지 딱 주고 너희들이 잘 본 순서를 이렇게 딱 바꿔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너희 지금 점수보다 한 4점 내지 8점은 높을걸?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오고 있단 말이야. 이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계속 그랬어. 제가 항상 시험에서 그 재배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이 적용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 문항들에서 기출과 EBS의 영향력은 여전히 꽤나 강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주소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계산과 케이스 분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알 텐데 이 12번과 미적 29번의 계산이 되게 비슷한 결입니다. 어떤 결이냐? 계산을 하다 보면 분수식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분수식이란 건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분수식은 기본적으로 대분수로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이 숫자 말하는 거 아니야. 4분의 7 말하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분수로 표현하거나 뭐냐? 가분수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가분수인 친구들을 대분수로 바꾸는 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혹은 그냥 양변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수를 없애버리거나 그런데 이번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대분수로 돼 있는 걸 가분수로 보다 통분하면 조금 더 문제가 풀리는 상황들이 출제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봐. 항상 문제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어떤 대상의 해석 요소가 지금처럼 두 가지로 있어.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럼 너희는 당연히 뭐겠어요? 반대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처럼 한쪽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 그럼 뭐냐? 당연히 반대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수학 문제라는 것도 누군가가 만든 퍼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로 제시했으면 당연히 B로, B로 제시했으면 당연히 A로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분수식 나왔어? 그럼 이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리고 꼭 분수식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너희들이 막 해석 방법들을 여러 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하나로 제시됐어?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특별히 분수식이 좀 특이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거 맞습니다. 뭐 누가 이제 와서 선생님 그런 거 막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 맞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분류가 기존보다 조금 더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았다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평과학인제일 때 조절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딱 지시겠어요. 예를 들어 20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A, B가 자연수인데 뭐 O 이하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즉 뭐 A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봐도 풀리도록 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풀라고 낸 거는 솔직히 아니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는 건 결국에는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함이 포인트라는 걸 생각해주셔야 했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 당연히 자연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자연수길에 나눴던 분수식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그 특성을 이해해서 우리가 애초부터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 20번도 마찬가지죠. 집합 기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A랑 B랑 C랑 합집합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합집합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거냐? 우리 친구들 겹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케이스, 상황을 분류한 다음에 전기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케이스 분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고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해주셔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문제들 있죠. 13번과 19번. 이게 사실 여러분들 미적이나 기아 친구들한테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13번, 19번 오답률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다른 이제 과목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늘상 틀리는 거를 평가원도 알고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예쁘잖아. 19번 같은 거. 속도, 가속도 아니면 거리, 위치 변화량 이런 문제 사실 여러분들 3모, 5모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말 바꿨다고도 틀리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랑 같이 정리를 할 건데 그치만 어쨌든 내가 이걸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포인트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험이죠. 우리 앞에서 언급했지만 15번이 이제 찍맛이라서 번호가 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는데 그거 이제 좀 제하고 생각한다면은 뭐 1컷이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한 80점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84점이죠. 막 84, 80, 80점 왔다 갔다 하는데 4점은 솔직히 약간 찍맛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80점 정도다. 라고 했으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조합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힘들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번 시험을 한번 분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문항 난이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시험지를 누가 잘라서 오려 붙여서 이제 너희들 행복하게 이렇게 11, 13, 19, 20, 21, 14, 12, 15, 22 순서로 배열을 바꿔줬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순서대로 풀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이상은 더 맞췄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중에 이걸 연습해야 돼. 문항 난이도를 재배열시키는 연습을 늘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모의고사 보거나 이러면 여러분들도 알아. 그 안에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려고만 하고 풀다가 막히면 어머 어쩌지. 2번호에서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이렇게 당황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내냐. 평가원이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무 연습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실무의 목적이 뭐냐. 한다면 여러분들 즐겁게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푸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꼭 시간을 재고 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처럼 육모처럼 아 내가 그 문항의 순서들을 잘 배열해야지. 내가 이제 강점인 부분들을 먼저 풀고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나중에 풀면서 그걸 내 스스로 재배열시키는 연습이 핵심인 거구나. 즉 그게 실무의 목적 중에 정말 가장 큰 포인트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 연습하거나 뭐 문제 풀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 시험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늘 해야지 9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에 그러니까 하방이 있을 거냐. 하방을 높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방을 높이는 법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실력을 쌓는다.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하방이 높아지겠죠? 상방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이거 시험이잖아. 시험적으로는 아 이 재배열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이거 하다 보면은 잘하겠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는데 못해져?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험 준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재배열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꼭 이제 제 부탁이자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알겠죠? 꼭 해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준킬러에서 기출과 EBS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출 말씀드리면 기출의 문항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출에 있는 뭐다? 요소들 이렇게 느낌 변형적으로 해놨죠? 요소 기출의 핵심 요소를 반복해서 출제하거나 혹은 여러 문제에 있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와 쏙 쏙 뽑아서 재조합해서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의 출제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번과 19번은 정말로 계속 반복되는 문항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13번 풀었는데 이거를 지금 막 도형 보고 도형의 넓이를 내가 막 구하고 있다. 삼각형 막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 제가 항상 많이 보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은데 막 그러면서 우리 막 평가원 나쁜 사람들이다. 삼각형 여기 왜 있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나쁜 게 아니라 너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미 항상 넓이로 정적분으로 보라고 하겠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 내가 만약에 놓쳤다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대로 기출 요소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15번마저도 사실은 기출의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냐? 정적분 함수에서 적분당하는 함수 뭐 어려운 말로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잘 안 쓰니까 이렇게 귀엽게 썼습니다. 이 친구들의 부호 변화가 증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로 쓰인 문제가 애초에 있었고 똑같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감수거나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항상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밖에 안 하니까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요소인데 똑같이 또 출제될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이제 합치면 뭐다? 15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이 중요한데 EBS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19번 문제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 EBS 수능 특강 그 해 예제에 있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정말 많이 유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 1은 작년부터 이제 꽤나 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20번 문항 같은 경우도 꽤나 비슷하죠. EBS에 되게 비슷한 문항이 있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번 같은 4차 함수 문제죠. 사실 4차 함수 문제가 평가원 기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친구들이 익숙한 경우들이 많은 게 뭐 기본적으로 교육청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냐 EBS에서는 자주 등장하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EBS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능 특강 문제들은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보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에서 수능 특강에서 많이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꼭 한번 다시 쭉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저 안되면 수학 원인에도 꼭 풀어봐. 이게 확률적으로 수학원이 지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택과목을 한번 과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미적분은요. 정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 기출의 향연입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들이 기출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건 거의 그대로입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변의 길이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 변의 길이비를 뭐다? 좌표비로 즉, X좌표비로 바꾸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라는 것은 이미 기출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기출 체계에 이미 다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또 정리를 그것도 해드리겠지만 있어. 그대로 있어. 그 다음 28번은 또 이제 워낙 유명한 이제 문제죠. 뭐다? F, X, N, T의 역함수 해석과 그 역함수 상황에서의 역함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들 사실 거기에 익숙했다면 뭐 거의 계산 없이 바로 이제 보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29번이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특이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도 좀 요새는 내는 건가? 싶은데 아마 느낌상 뭐 이제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5월 모의고사 보시면 올해 5월 모의고사입니다. 거기 이제 14번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절댓값 더하기 절댓값이 0이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 몇 개 있을 때 뭘 구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얘가 몇 이상? 0 이상 얘가 몇 이상? 0 이상이니까 각각의 보다 0이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9번 문제도 어떤 거였냐면 이제 어떤 세모가 있고요. 그것과 마이너스 세모가 이렇게 뭐 이제 같다. 뭐 이렇게 있어요. 세모는 아니고 이제 별이라고 할까요? 뭐 세모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둘이 같애. 근데 둘 다 뭐다? 0 이상이래. 그러니까 뭐야? 각각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요건 사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유명한 기출 하나 있죠? 그 기출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물론 탄젠트의 더셈 정리를 써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그 식만 딱 풀고 나고 그 기출만 딱 기억났다? 그러시면 무슨 막 부등식 이런 거 쓸 것도 없습니다. 답을 우리가 딱 구하는 데는 정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특이할 정도로 기출을 정말 많이 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틀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현역 친구들도 그렇고 재수형 친구들도 그렇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 기출에 대한 그 익숙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알고 출제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최근 이제 우리 교과과정 바뀌고 나서는 항상 이제 같은 패턴 고정된 패턴인 것 같아요. 뭐 그치만 이번 시험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8번, 30번이 그러니까 6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린 최근 3년 6모 뭐 기출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제가 시험 전에도 최근 6모 확통은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라고 말한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봐봐 그렇지만 결국 지금의 확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케이스 분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과정 즉 투스텝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나오는 거야.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막 복잡한 공식 혹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번뜩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게 통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풀어볼 때도 항상 이번에 그런 게 있나 하면서 풀어보는데 잘 안 돼요. 어차피 케이스 분류를 안 하면 안 풀리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 분류를 정말로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막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로 막 돼. 그럼 그 두 단계를 분리하고 각각을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뒷번호다 하시면 당연히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있고요. 그런 경우보다 우리가 어떻게 빼야 되는지 흔히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하죠. 두 개라면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면 더하고 더하고 가운데 거 빼고 세 개면 뭐다 세 개면 이렇게 있으면 뭐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이제 막 더하고 빼고 다시 더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좀 잘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뒤에 30번 문제나 30번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거였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리지는 이런 그래프 그래프 벤달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그리지 않더라도 풀릴 수 있게 뭐 이제 막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지는 않게 출제를 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8번 보시면 동전을 택한 다음에 뭐 한 번 뒤집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그냥 뭔가 막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순서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다음 내가 택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야 돼. 분리해서 각 과정에서 곱하기를 잘 해주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시작할 때 분리를 딱 해서 아 뭐 한 번 했어 그 다음 뭐 했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확통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말로 계속 이 패턴만으로 거의 필살 패턴이 추제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9월 수능 되잖아. 그럼 이제 딱 3개가 추가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 넓이 구하는 거 두 번째 뭐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산 확률 변수 비교하는 거 근데 어떻게? 표 그려서 마지막으로 뭐냐 당연히 우리 정규분포해가지고 정규화하는 거 딱 그렇게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필살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축제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문제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28번부터 30번까지 모두 다 어렵고 사실 여러분들 정답률을 펴보시면 기아 친구들은 다른 선택과목과 다르게 거의 이제 최상단에 쫘르륵 있습니다. 쫘르륵.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아니 이 세 문제 다 수식과 도형을 조화시켜야 풀 수 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쭉 밀고 가서 안 풀려. 쉽지 않아. 그러니까 벡터의 수식적 해석과 도형적 해석 그리고 2차 곡선의 수식적 해석과 도형적 해석. 여기서 2차 곡선의 도형적 해석은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을 해야지 풀 수 있도록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냥 뭐 수식만 볼 거야 나는 정의만 볼 거야 이러면 큰일 나고요. 둘 다 좀 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게 기아 안 그래도 지금 선택자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시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 과목들을 정리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렇지만 엄청나게 기존과 다르게 나왔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광고별로 좀 난이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어쨌든 시험 자체는 좀 쉽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거에 또 쉽다라고 말한 적이 지금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시험을 딱 보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서 앞으로를 준비할지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지금 어떤 강의를 찍고 있냐면 6월 모평 체크리스트 라는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강의를 찍었고 오늘도 지금 찍을 건데 어떤 강의인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저희가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에다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뭐 그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해설 강의는 별도로 찍었습니다만 그거가 별개로 해당 문제에 관련된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을 모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다 해줘요. 그리고 뭐냐 연관된 기초인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는 강의예요. 즉 저랑 그냥 강의 같이 수강하시면서 아 내가 관련된 문제들 어떤 걸 놓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비슷한 거 나오면 풀 수 있었을까 라고 한번 쭉 학습해보는 그래서 정말로 6월 모평을 정말 샅샅이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재조합된 문제들이지 기초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라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만 ppt로 이미 다 문제들이 되게 크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지금 사실 공부하기도 좀 싫잖아요. 지금 시험 보고 잘 봤어도 못 봤어도 공부하기 싫은 주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좀 다들 기분이 좀 이렇게 음 어쩌지 이럴텐데 그냥 편하게 좀 들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오픈돼서 보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뭐래야 되냐 어쨌든 지금 여전히 기출 요소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말한 대로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기출 요소예요. 차이가 뭐냐 내가 그 기출 문제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보고 어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었을까 핵심적인 요소들 좀 덜 핵심적인 요소들까지 이렇게 다 내가 분해해서 분리해서 그것을 각각을 이해하고 그 다음 뭐냐 기억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조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공부의 단계를 생각해 볼게요. 이해 뭐냐 이해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출 강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실전 기출 강의가 있잖아요.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모두 다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 요소들만 내가 저것을 이해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의 단계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복습이라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현강에서도 인강에서도 복습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수학 복습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좀 추상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복습인가 어떻게 하는 게 복습인가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능까지 가기 전에 뭐 그러니까 구모 전까지죠. 구모 전까지 그걸 대체 어떻게 복습할 수 있을지 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수업했던 것들을 좀 주제별로 그 다음에 요소별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들을 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모 공부할 때는 좀 이제 도움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치만 그 전까지는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라는 게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한 과정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수학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특징인데 계속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생각 안 하고 시험 본 사람 있어? 없어? 없단 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맨날 하는 그 생각의 과정이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 반복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게 우리의 기억의 과정입니다. 즉 내가 이해한 과정들 내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이렇게 쭉 생각을 했어. 그 과정 요 자체를 기억을 해서 이걸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A, B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습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당연히 우리 이제 엔제도 푸시고요. 같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도 보는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푸는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기출 요소들이 어떻게 재조합되어 있고 분해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걸 분석 안 하고 공부하는 경우에 친구들이 어떤 말을 맨날 하냐면 나 엔제 맨날 풀고 모의고사 맨날 푸는데 그냥 계속 풀기만 하지. 딱히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안 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너희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문항들의 베이스이자 그 뿌리 같은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확실하게 먼저 베이스를 잡아놓고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가지 뻗듯이 뻗쳐나가면 뭐냐? 우리가 정말로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어? 이 문제 어떤 요소들을 쓴 거네? 아 재밌네 혹은 어떻게? 막 새로운 문제를 봤어 어? 이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소들인데?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뭐냐? 아 이건 진짜로 새롭게 된 문항들이구나 뭐 수능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런 포인트로 낼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거는 별도의 내용으로 여기다 따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면은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에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실력이 성장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 모래성 쌓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이자 부탁만 좀 드릴게요. 뭐냐?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정반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변증법? 뭐 이런 어려운 말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육모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모까지 이렇게 공부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딱 이렇게 육모를 만났어요. 어머! 육모다! 하시면서 이렇게 딱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경우들이 많겠죠? 어머! 쾅! 해서 어? 뭐지? 시험 이렇게?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 그러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아까 제가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막 정리해드렸잖아. 이런 뭐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그중에 부족한 게 뭐였지? 이게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 무슨 개념이 부족했었나? 아니면 기출이 부족했었나? 계산이 부족했었나? 생각하시면서 그걸 내가 반성하고 뭐냐? 고쳐나가는 과정이 뭐가 된다? 그리고 더 나은 내가 수학적으로 더 훌륭한 내가 되는 과정이 뭐다?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뭐 시험도 보고 목욕사도 보고 엔진도 풀고 하잖아.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뭐냐? 나은 나로 좀 더 발전한 나로 나아가는 거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이게 뭐 친구 생각 가끔 보면 선생님 이해 못하잖아. 이러는데 아니야. 알아.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면은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복습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문제는 맨날 막 새로운 것 같고 그치만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 과정 계속 깨지고 고치고 깨지고 고치고 깨지고 고치고 반복하셔야 돼. 그걸 내가 이번에 가장 크게 한번 중요하게 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 누가 봐도 여태까지 시험 중에서 그래서 뭐냐? 내가 그 과정을 좀 계속 해달라 라는 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재밌게도 이 평가원님들께서도 일종의 출제를 하실 때 정반합의 원리로 출제하십니다. 무슨 말인 거냐? 이제 우리 시험이 육모와 구모와 수능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되게 재밌습니다. 항상 뭐냐면 이 육모가 실험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육모로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쭉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너희들의 점수가 나왔다는 거야. 컷이 나오고. 그럼 뭐야? 이분들이 이렇게 반성을 하시겠죠? 혹은 이제 시험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출제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점수대를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 봤던 시험들과 비교해서 측정을 하시죠. 그 상상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시험인 이 구모 같은 경우가 육모와 정말로 다른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매년 그런데 특히 현역 친구들은 이걸 모를 거 아니야.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근데 맨날 그래. 그래서 이 육모와 구모에서의 이 시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육모를 통해서 반성을 해서 아 그럼 새로운 스타일로 아이들을 또 이제 시험해봐야겠구나 라고 하신다고. 그리고 뭐냐? 이 또 구모에 대한 반응이 딱 나올 거야. 그리고 뭐냐? 이 반응들을 다 합쳐서 정말로 달라진 나. 최고의 나로서 평가원 입장입니다. 내가 아니라. 평가원 입장에서 최선의 그리고 제일 두 개가 잘 융합된 그 다음 조화된 시험을 내는 게 뭐냐? 수능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고 이 수능은 둘이 약간 이렇게 합쳐진 느낌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진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육모에 매몰되면 안 돼. 어머 육모엔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안 나왔는데? 패스 육모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 없는데? 패스? 뭐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니 평가원은 반응을 해서 더 나아지시고 반응이 더 나아지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럼 구모에서 또 망할 거야. 그럼 뭐냐? 구모 되면 또 이렇게 할 거야? 구모 끝나고 나면 어머 이런 문제 구모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그때 패스 패스해. 그럼 수능 가서 어떻게 돼? 진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평가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아 내가 공부를 할 때 육모의 반성은 좋아. 그거는 잘 해야 돼. 그렇지만 육모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반성을 해야 되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냐? 평가원은 분명히 9월에는 다르게 출제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무슨 막 좀 복잡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풍넓게 공부를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제끼고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 공부를 해서 우리 9월까지는 뭐랄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사실 시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들 이렇게 뭐 강의로도 말씀드리고 뭐 이제 다른 기회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게 응답이 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수학이 무슨 막 한 달 만에 확 오른다? 정말 낮은 등급 친구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건 맞아. 그치만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했을 때 응답이 안 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은 구목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또 한 번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9호 있잖아요. 오늘도 0차 0차 말 그대로 0차 0차 우리 끝까지 한 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명심해 주세요. 잊으시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잘 해보시고 또 다음에 우리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감사합니다.